안녕하세요. 개원식 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새 몰라보게 훌쩍 성장한 연구원이 되었군요. 기초과학의 연구원이 탄생하는 과정을 비교적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저로서는 감계가 무량합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과학 경제 발전과 더불어 기초과학 분야에서 출력형 연구를 탈피해 분야를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의 기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토대로 인류의 기초과학을 짊어지고 나가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연구자 여러분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적지 않은 지원을 받으시는 국가대표, 아니 인류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멋지고 재미있는 연구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계속 무궁한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면서 진심으로 개원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연구자 여러분이죠. 아무쪼록